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정책 관련해 가지고 또다시 말장난을 하고 있다,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정권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자 가장 논란이 많은 정책이었고 나중에 문 대통령이 혹시라도 깜빡이 가게 된다면 큰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는 정책이 바로 이번 정권의 탈원전 정책인데 해당 정책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는 자신은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나중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탈원전이 아니라 감원전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이게 무슨 말장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가지고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은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지지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또다시 말을 바꿈으로써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또다시 태도를 바꾸는 거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재명 후보는 이번에 열린 과학기술 정책 공약 발표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은 감원전 정책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이미 가동을 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지어가지고 가동연한까지는 사용을 하고 신규로는 새로 짓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을 가동연한까지 쓰면서 서서히 재생에너지로 전환해가는 것이 바로 감원전이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재명은 2022년에서 2023년 준공 예정이지만 문정부의 탈원전 선언 이후에 건설이 중단이 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지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이재명 후보는 상황은 변하는 것이고 정책과 행정은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면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발전 단가라든가 위험성, 폐기물 처리 비용, 시간 등에 관해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국민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거는 전형적인 궤변에다가 또다시 본인이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다가 감원전이라는 식으로 말장난을 하면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에 대한 핑계 그리고 정당성을 또다시 국민 탓을 하면서 한 발 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역시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감원전 정책은 탈원전 정책하고 사실 다를 게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원전이라는 것은 수명이 있는 것이고 원전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그 수명이 끝났을 때 새로운 원전을 계속해서 건설하지 않는다면은 자연스럽게 원전이 사라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탈원전이며 이재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감원전 역시도 탈원전의 개념하고 전혀 다를 것이 없는데 속도만 조금 늦춘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탈원전이 아니다. 나는 감원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말장난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현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산업은 화석에너지 보다는 전기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인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이런 추세를 무시하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탈원전이라든가 감원전을 주장을 하는 것은 현실 상황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환경이라든가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원전에 다시 투자를 하거나 원전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는 계기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탈원전이네 감원전이네 이런 이야기를 외치면서 이거를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것은 세계 추세에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는 또 말 바꾸기를 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작년 10월 달에 자신의 SNS에다가 탈원전은 가야 할 길이라고 주장을 했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륜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원전을 경제 논리로만 따져가지고 가동하는 일은 전기세를 아껴자고 시한폭탄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면서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은 노후 원전은 폐쇄하고 무리한 수면 연장은 중지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힘을 실어주다가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는 현 정권하고 선을 긋기 위해서 지금 말을 완전히 바꾼 상황이어가지고 또다시 이재명은 합니다가 아니라 안 합니다라는 이런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형적인 이재명 후보의 스탠스죠 문재인 정권이 힘이 있을 때는 전혀 비판하지 않고 조국 사태 같은 거 발생했을 때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한다느니 이런 얘기하면서 조국 사태를 비판을 하고 있고 현 정권하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자신은 문재인 정부하고 다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라고 때리고 있는 모습은 이재명 후보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학이라든가 자신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표파리에 정신이 팔려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고 탈원전 말고도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세제라든가 코로나 방역이라든가 소상공인 정책 등 그동안 본인이 했었던 얘기를 전부 다 지금 뒤집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오락가락 행보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었던 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더 떨어뜨리고 있는 현국인데요 아무튼 이재명 후보가 또다시 감원전이네 뭐네 이런 얘기하면서 말장난하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또 정부하고 짜고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고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지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을 하면서 수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제 내용을 보면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라고 지적을 했고 이외에도 이재명 후보의 다른 정책들을 보더라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필요성을 주장을 하면서 청와대 정부하고 각을 세우고 있지만은 정작 민주당은 양도세 문제에 대한 결론을 당장 내리지 않고 있고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부동산 세제하고 관련해가지고 당내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들로 워킹그룹을 구성을 해서 당안을 만드는 논의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만 할 뿐 액션이 나오지 않다라고 비판을 했으며 현 정권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행보들은 이재명 후보가 말로는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막상 민주당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서 결국 지지율을 위해서 잠시 국민들을 눈속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아무튼 뭐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감원전 발언 역시도 내가 탈원전을 한다라고 하니까 진짜로 탈원전을 하는 줄 알더라 뭐 이런 얘기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 정책 관련해가지고 말을 너무 많이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가 정책 관련해서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표를 의식한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 정도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